화요일 저녁 맛깔라는 채여서 김치찌개와 갓김치 갓김치 김치찌개랑 차돌베기 햇밥 요래요래 밥묵십니다 자 당신 갓김치 잘라 해갖고 밥 위에다 놔보소 예쁘게 잘라주세요 너무 짠짠하다 아이고 그래가 무슨 고기를 찍으면 물 끼고 고기 찍어 물 나오면 좀 크기로 좀 찍어야지 크걸로 찍어야지가 아이고 크걸로 잘라야지 아이고 아이고 철철 흘린다 뭐 한가지 못 시킨다 아이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미용실 원장님께서 주신 갓김치 아이고 여기 여수 갓김치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다 아이요 여수 갓김치 아이고 맛있데예 저번에 맛있다 하니까 오븐에 또 주데예 원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세리 원장님 김치찌개 햇밥 차돌베기 차돌베기 당신 씹어봐요 자 갓김치 납고 갓김치 걸쳐 한입 맛이 어때요 좋아요 소감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 주신 갓김치 맛이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 대답 그래 하지 말고 대답을 해라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저녁식사 하세요 맛깔란을 채워서 많이 사랑해 주이소 아라지에 세리 원장님 갓김치 잘 먹겠습니다 아까 먼 유튜브에서 삼겹살 먹는거 보고 먹고 싶어서 오늘 삼겹살 대실 김치찌개 저희 남편이 우짠일로 가브리살 가브리살이가 차돌베기 차돌베기랍니다 사과왔데예 이리 또 조합이 잘 맞네예 잘 먹겠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원장님도 잘 먹겠습니다 갓김치